가장 먹어서 왜 울어? 사랑한 사람 잠시만? 아 이거 알겠지? 와 이거 말했다! 야 발을 어디다 했냐? 아 몸이 갑자기 알레르기인 것 같아 야 우리 편의점 갔다 올게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빠 들어갔다 맛있었어요 오빠들 왔다 오늘 현수 제의를 위한 선물이야 먹어봐라 뭐야? 삼겹살 야 요새 너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거짓말 대지 마 너희들 말하지 마 짜잔 와 근데 평소에 차량 댓글 예시별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왜 이러는데 짜잔 왜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밖에서 관계를 술을 안먹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쟤네한테 자유시간을 한번 주는거야 술 먹으라고? 맞아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야 제의를 너무 과잉보호한다? 응 쟤네한테 술 먹으면 진짜 개가 돼요 왜 과잉보호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아니 내 이미지가 좀 안 나을 것 같은데 먹어 14캠 14캠 1인당 출퇴식으로 가는데 근데 먹어도 돼요? 넣어 나 오늘 뭘 해도 계속 짓어줄게 안주는게 마셔도 되나? 야 진짜? 아니 우리 근데 뭐지? 뭔가 이상한데? 뭐 하고 먹고 나서 나중에 야 씨름은 그냥 줘 아니 아니 알았어 씨름은 그냥 하지마 아니 아니 너무 낯설어서 그렇지 한 개 한번 마실래? 나도 마실래? 뭐라 안 하시니까 먹어 그렇게 자유를 즐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사장님 마실게 그러면? 우리 오늘 자유의 몸을 도비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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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먹고 도나? 짠! 마시고 즐거워 네 또 돼? 얘들아 기분 좋게 다 같이 등장적으로 마시니까 너무 맛있다 다 너무 마음이 편해져 응 남편이 먹어 이동완에 받은 서른 다 날려버려 짠! 짠! 얘들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족이지 짠! 짠! 자 우리 가족 영원하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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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다 짠! 혹시 모자라 할까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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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럴까 제가? 짠! 짠! 미리 사올거에요? 뭐 사올거에요? 오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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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사친들에게 진두대접해주기 2탄 월요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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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헤헤헥! 다시 춤출을 수 있어? 휴허헤헤헤! 난 잘 못합니다! 가들 춤추를 수 있어? 캬! 나는 줄며있는 줄며잇! 흐헤헤헤! 하하하하하 왜 굉장히 이상해 유닉이 엉텍인거 같아요 아저추린 오늘 좀 안달리네 좀 느리네 오늘 수리 도대를 원래 좀 해 아니 쏘맥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 그럼. 먹어도 되지. 야 야 니가 가야지. 재희 앉아야지 앉자. 재희 앉아. 재희 얼른 가. 쏘맥을 허락한다고? 아 진짜 희치하는 이거든? 아 편하게 먹어 편하게. 직장인 먹어야 직장인. 네? 야 야야. 눈치 주지 마. 안 들어 오지x2 자기 그거 너무 까는 지 오래된 것 같아. 아 세워볼까? 응. 제이 옆에 앉아서 한 잔 같이 먹어줘, 그게 제이 오늘 소원이니까. 둘이 짠해! 둘이 짠! 감동이야? 왜 울어? 야! 얘 웃긴다고! 같이 술 먹어줘서 고마웠대 아 그렇구나 dream great how sweet .. .. ㅋㅋㅋㅋㅋㅋㅋ 술 따르보라 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술 따르보라 옳지 오 그만하자 또 오케이 안주를 내려가 보라 나는 먹고 음낸 바다 기다려 잘 먹어라 따로 적어 렛츠 시작했어요! 마스 오픈 마스 오픈 안주 출동합니다 마스 오픈 제이와 현서가 좋아하는 세로장 마스 오픈 음... 오... 아니... 하하하 아... 제이와 함께 보려다 예요 제이와 함께 보려다 예요 아 으 어 어 아 제회에 먹으면 진짜 깨 하네요 왜 나 안챘다 나 안챘다 아 라운드 고입 문자볶음을 사줬어 문자볶음 먹고 싶은데 문자볶음이야 들어줄세요! 들어줄세요! 블레시 누나 키가 안 들었어 나 이미 너네때문에 술 두 명을 마셨어 이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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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키가 안 들었어 여기 있다 진짜 나의 쟈기야! 벗어던데! 저희도 크기로야! 이쁘게 썰어! 컴백akeВ슬리 너무 크다 요 근데 정말 크다 이리 좀 큰거다 좀 큰거다 얼마나 큰거죠 분명히 먹기 아! 짝! 짝! 어떡해! 야 그 새끼가 지금 너를 불러! 내 맘 어디로 하지? 이 방에서 왜 나지? 이 새끼, 냄새로 이 새끼 줘봐! 너 냄새가 왜 그래? 내 바지를 와봐. 아니, 왜 냄새! 야, 뭐야! 아,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냄새로 해야 돼! 왜 나만 왔어? 아, 냄새 맡아서 싫어! 아, 진짜! 네가 냄새 맡아서 싫다고! 야, 왜 그렇게 하지 않을 거 같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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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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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어, 알았어, 기다려라! 내가 먼저 뵐게! 내가 먼저 뵙게! 나 보고 저 집가 좀 외워놨 거예요. 뭐 시켜야지? 뭐 시키는 거예요? 아, 언제 못 넣어? 툴킹 시크 툴킹? 툴킹 시크 툴킹? 툴킹 시크 툴킹? 아악! 아 진짜 빡치네 아 넘어지네 아 넘어지네 빈을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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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러 가봐 저러가 나를 봐봐 나를 봐봐 너무 좋아 엄마 안 또 올게요 나 그니까 또 못 먹고 될거에요 엄마 안 또 올게요 네 그 말 사진리 좀 남았어 나 제사랑 봐 기억나고 기억나고 표현을 해 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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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터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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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터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